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방학에 어, 나 모의고사 공부 열심히 해서 등급 올려야지 하는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학기 중에는 내신 집중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방학기간을 통해서 모의고사 수능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짧은 여름방학 가장 빠르게 국어 모의고사 한 등급을 올리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 모의고사를 가장 빠르게, 모의고사 등급을 가장 빠르게 올리고 싶으시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할 세 가지 내용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영역별로 골고루 공부하자. 자, 보통 우리 친구들이 여름방학이 특히 짧다 보니까 특정 영역에 한정된 공부를 계획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예를 들어 비문학이면 비문학, 아니면 문학이면 문학. 문학 중에서 고전시가 작품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에 한정된 공부를 진행하시면 아마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공부, 모의고사 볼 때 깜짝 놀랄 거야. 등급이 떨어져 있을 거거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하위 영역이 많다 보니까 이 하위 영역에서 하나만 뭔가 문제가 생겨도, 빈틈이 생겨도 성적이 바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잘한다고 생각했던, 괜찮았던 영역도 사실 그 영역이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소에 공부하실 때, 모의고사 집중 공부를 하실 때는 영역별로 골고루 공부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취약 영역도 있는데 그 취약 영역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취약도 해야지. 근데 영역별로 골고루 하는 것도 같이 공부계획에 넣어서 같이 진행을 해라라는 거.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방법을 공부하자.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엄청 실수하는 게 모의고사 공부한다 하면 기출풀이만, 문제풀이만 진행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만 계속 푼다고 갑자기 정답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영역에 해당되는 지문독해 방법, 문제풀이 방법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먼저 그 선을 세워야 돼. 그리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기출 분석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 공부하고 기출 적용했는데 문제 틀렸어.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방법을 나한테 맞게 수정을 해야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지문에 적용하고, 그 다음 지문에 적용하고 이걸 계속 계속 반복을 하면서 좀 더 그 영역을 완벽하게 보완해 나가는 이러한 공부가 필요하다. 내가 공부하면서 계속 그 영역을 좀 더 완벽하게 발전시켜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방법적인 건 어떻게 공부하나요? 강의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 중에서도 영역별로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문제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좀 알아봐야죠. 그래서 강의로 공부할지, 내가 문제집으로 공부를 할지 이런 것도 알아봐서 공부 계획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세워서 공부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답률이 높은 지문을 공부하자. 사실은 아무 지문이나, 특히 본인의 능력치랑 비슷하거나 본인의 능력치보다 좀 떨어지는 쉬운 지문들 이거는 풀었을 때 다 맞아. 그러면은 내 능력치보다 좀 떨어지는 지문이거든요. 이런 지문들을 10지문, 20지문 많이 푼다고 해서 이게 그 영역을 잘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지문 하나 딱 나오면 다 틀리거든요. 평소에 쉬운 걸로 공부를 하면. 자, 그래서 요새는 모의고사가 특정 영역에 갑자기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자, 그러한 기출 지문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오답률이 높은 지문을 제가 어떻게 찾아서 공부를 하나요? 사실 그게 좀 힘들죠. 우리 친구들이 이런 기출 지문을 하나하나 찾아서 공부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장 수월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학년별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본인이 모의고사 3등급 이하예요. 그러면 본인 학년 기출 지문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본인이 1, 2등급이에요. 그러면 본인 위에 학년, 기출 지문으로 이제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이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모의고사 성적을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공부 방법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영역별로 골고루 공부하자. 자, 방법을 공부하고 그 방법을 적용하는 그러한 기출 분석 공부를 하자. 자, 이왕이면 오답률이 높은 지문을 통해서 한 지문을 하더라도 열 지문, 스무 지문을 분석하는 그런 효율성 높은 공부를 하자. 왜?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공부하느라 그래도 고생을 할 건데 우리가 좀 놀기도 하겠지만 열심히 공부도 할 거잖아요. 그러려면 계획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이 내용들 잘 반영하셔서 열심히 여름방학 공부 계획 세워주시고요. 자, 알찬 여름방학 보내시길 바랄게요. 선생님은 강의랑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